이 조밥의 효능이 변비에 끓이 좋다고 하는데 그거 다 끄는가 보네 아니, 뭐 의미 있는 거를 아, 그렇게? 어? 아니, 필요하시면 필요하시면 절대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아, 쟤래? 어, 이게 뭐예요? 수치해소제를 우와! 수치해소! 아, 주경만 한 번 아, 이렇게 너무 간편하다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아, 되게 이게 이 통계안이 되게 많다, 많다 지났어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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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났어요? 저번 주에서 하는데? 어? 선생님 당하신 것 같은데요? 제조, 제조회장 아니에요? 아, 그러겠지, 그러겠지! 제조회장! 제조회장! 2025년이네! 2025년이네! 아, 25년! 아, 이 마음을 깜짝 놀랐네! 아, 죄송합니다 진짜 우리를 조밥으로 오는 줄 알고 아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, 정말 조각으로 봤군요 네